오빠 이게 나 이게 나 이게 나 거품이 너무... 야! 못할 수도 있지! 한 번 못한 거 가지고 왜 무박해! 알아 나도 기울여서 따는 거 나도 해봤어 이 자식아 진짜 웃겨 크크크크크크 소리는 썼지마 가짜 거품이잖아 이거 거품 키스 안 되잖아 자기야 거품 빨리 꺼지기 전에 빨리 3월의 산타 분장갑이요 물렁물렁 아니 언니는 천국에서 왔어 from 천국 보면 알잖아 딱 느낌이 오잖아 천국에 풀자라요 뭐가 유명해요? 천국은 말이야 치즈라면 고구마 치즈 돈까스 꿀면 유명합니다 김밥천국 오빠 이 개나 이 개나 이 개나 이 개나 이 개나 다 싫다고? 아니야 하나 골라야 돼 나 나가야 되잖아 지금 하나 골라줘 나 가지고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 네 번째? 아 진짜 왜 그러는 거야? 정상적으로 좀 해봐 페리필라 없어? 오케이 그럼 페리필라 중에 골라 다시 왔어 오빠 세 개 중에 골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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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떤 게 더 나아? 중간? 아 요즘 매트한 버전인데 촉촉한 것 중에 골라줄래? 저번에도 골라주는 것은 다 해놓고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다고 했으면 싫을 하네 오빠 나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 어떤 년이야? 딴 년 아니야? 나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 오빠한테 오늘 처음 물어보는 거야 어떤 게 잘 어울리냐고 근데 우리 어제부터 사귀기로 했는데 대체 어떤 년이 오빠한테 얘기한 거야? 얘기해 줄 수 있어? 어떤 년이야? 나 아닌 것 같은데? 약간 여름 느낌이라니까? 빠르게 헤어져 아니 헤어질 수 없어 이런 걸로 헤어질 거라고? 그럼 오빠 할 수 있는 게 없어 살면서 고작 이런 것 때문에 포기한다? 말도 안 되지 빨리 골라 이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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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가자 사실 아까 새로운 거 사서 발랐어 헤어질 나가자 아하 나이스 이거지 엄마한테 나한테 너한테 어쩐지